ㄹㄹㄹ 야, 이거 있어요? 진짜 왜 그러지?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마주지? 그렇게 생활적으로 보호하는구나 어, 어떻게 해? 이쪽도 좀 하고. 내가 타이밍은 무뎌이. 이렇게 막 이렇게. 타이밍이 막 이렇게 이렇게. 해보다 눈물 수 더 어려워. 괜찮아요. 눌러주신다? 아유. 안녕하세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언니라고 불러주세요. 아니요.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. 아니요. 혹시 이따 저녁이 될 수 있나요? 자세히. 그럼 제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빨리 봐. 그냥 넣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? 아니요. 내가 자리에서 너가 장에 넣어줄까 봐. 들었는데 눈이 안 가. 너무 좁아가지고. 너무 좋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